한번 더 꺾이세요 여기서 꺾여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물을 좀 빼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꺾이나 봐요 네네 거기서 아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? 네 두 대인데 큰 거는 하나 둘 큰 녀석은 이제 두 대 돌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엄청 날개가 많이 막혔어요 1심은 아 엄청 막혔네 5등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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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. 관이 뭐가 이상이 있는데 이거? 아 쉽지 않겠네. 관이 어디가 딱 빠진 느낌인데? 어디 깨져갔다가 끼는 느낌이라. 관이 이탈 됐거나 지금 뭐가 싹 어디 빠져들어갔어요. 뭐가 딱 걸려. 오 이거 봐. 아침부터 고생하게 생겼네. 아 이제 뭔가 딱 느낌이 딱 뭐에 빠져가지고. 딱 완전 꼈네. 꼈어. 여기 안이 쫓아졌어. 약간. 고생하게 생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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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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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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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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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ncinnati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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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